오, 예쁘다. 와우. 야, 와서 손 씻었어? 아니. 응? 아니. 이모 나오면 손 씻고. 응, 왔어. 문 열어봐. 이모 왔어, 이모. 이모 왔어. 잘 지냈어? 이리 와봐. 얼마나. 너무 추워가졌다. 이제는 들지도 힘들겠다. 여보 왔어? 여보 왔어? 진짜 걸고 싶었어. 여보? 저한테도 여보라고 해. 친구들이 여보라고 해. 제가 여보라고 부르니까 친구들도 여보라고. 이성에서 처음 왔지? 여기 처음 왔지. 어때? 좋네, 깔끔하고. 진짜? 야, 좋다. 아니, 잘 지냈어? 똑같은데. 근데 조금 깔끔하게 됐지. 오, 깔끔하다. 이 그림이 제일 포인트, 포인트. 귀여우세요. 미호 씨가 굉장히 신나 보인다. 어우, 귀여워. 진짜 편안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꼭. 감사합니다. 이거 과자나 과일 조금 가져왔어. 여보, 어린아 본 지 오래됐지? 응, 오래됐네.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어. 오랜만에. 살 엄청 빠졌지. 아유, 그만. 다이어트, 계속 다이어트, 다이어트. 나도 계속 다이어트해. 오빠 닭가슴살 밖에 못 먹게 해. 닭가슴살? 뭐, 행복해. 나 그것도 못 먹어. 근데 우리말을 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다 한국 분 같아요. 남편이 다 한국 분이세요. 뭐, 여기서 먹을래? 이게 밖에 없어. 이게 밖에 없어. 음료수 마실래? 뭐야, 음료수가 보드카야? 보드카밖에 없어. 이야, 멋있다. 러시아 번연합니다. 이야. 우리 밥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내가 시킬까? 아니, 뭐 먹고 싶어? 아니, 뭐 먹고 싶어? 족발 먹으라? 족발? 족발. 족발? 야, 한식 좋아한다. 좋아하는 메뉴 족발입니다. 모드카의 족발. 우와. 이거, 이거. 여기다가 넣을게. 아, 저거 봐. 아닐 거, 아닐 거. 따로 챙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